그 왜 개를 뺏어 가고 싶어. 알겠습니다. 그럼 믿음이가 아빠랑 야스코 하면 되겠다 이제 똥을 좀 다 이제 하면은 책임을 딱 데려온다고 그러면. 어 그러면 마음이 주, 마음이가 주인니까 마음이 같지요. 무슨까지 싫은 말로 다 치우기 싫다는 거야. 아니 믿음이는 귀요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. 그죠? 대변하고 소변하고 하나만 니가 해. 그래 하나만 해 니가. 제가 소변할게요 마음이. 아 그래 너 소변해 그게 더 힘든데. 힘든 걸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. 마음아 개 왔어 여기 뒤에. 왔다 왔다. 금방 데리고 온다 이제. 야 얼굴 나오면 속이 시원하지. 오늘 아저씨 집에 개가 많아요. 새끼 나오면 아저씨가 한 마리 줄게요. 야 좋겠다. 집에 개가 몇 마리야? 한 네 마리 다섯 마리 키워봐요 아저씨가 계속 개는 거다 줄 테니까. 자 알겠습니다. 다음 아빠랑 둘이 살게. 아 한 번만. 지금 엄마가 아직 동생을 낳고서 집에 안 돌아오셔가지고 아빠랑 저랑 둘이만 살고 있거든요. 근데요 아빠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빠랑 둘이 사는 게 슬퍼요. 헐 아빠가 엄마보다 뭘 못해요? 저를 돌봐주는 거요. 하필이면 방학도 끝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아빠가 그것들을 너무 잘 못하세요. 아빠가 뭐 아침에 뭐 깨워주고 뭐 그러지 않아요? 엄마는요 저를 발 마사지 해주시면서 깨워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일어나는데 요새는 간지럼 태우시면서 깨우셔가지고 괴롭게 일어나요. 야 한대야 그래도 아빠가 아침마다 너 딱 제 시간에 깨워서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아빠가 저 바쁜데도 막 이렇게 아침도 만들어주고 식사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하다 야. 근데 아빠 아빠 어제도 바나나 미숫가루빵 오늘도 바나나 미숫가루빵 내일도 바나나 미숫가루빵 먹지? 아 그거는 그 아빠가 뭐 요리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빠가 인터넷 다 찾아봤거든 초등학생한테 그 좋은 아침 식사 찾아보니까 야 바나나 미숫가루빵이 요즘 대세래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네가 하루 종일 어떻게 사나 내가 아빠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그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당황스럽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자식이 이 부모만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. 진짜 서운한 모양이네. 서운해 진짜. 미숫가루빵을 해주고. 근데 한빛은 아빠한테 뭐 고마운 적은 없어요? 고마웠던 적도 있어요. 있겠죠. 아빠는 엄마보다 잔소리를 좀 덜 하시고 TV도 좀 더 오래 보게 해주세요. 한빛이 엄마는 TV를 딱 30분 봐라 그럼 30분 시간을 타이머를 맞춰놓고 재거든요. 근데 저는 30분이라 그럼 대략 한 40분 50분 봐도 뭐라고 안 그래요. 그리고 밤에 뭐 자라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빛이 입장이라면 아 정말 이런 생활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한빛이가 좀 섭섭하게 느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한빛아 너 진짜 좀 아빠랑 둘이 같이 있는 게 슬퍼? 어때? 그럼 내일 아침에 다른 메뉴 해주세요. 아침에 다른 메뉴? 뭐 어떤 거 먹고 싶어? 소고기 스테이크. 아침에 스테이크를 먹어? 아침에 좋았다. 쉬워요. 두께만 드니까. 그 라면 어떠요? 라면. 아침에 라면 별미다. 곧등심이나 이런 거 사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살짝 이렇게 데쳐가지고 죽어도 되나요? 그럼 저기 그렇게 해서 아빠가 스테이크 만들어주면 행복하겠어? 행복하죠. 벗어집니다. 아 참 까다롭기도 하다 진짜. 아 이거 정말. 벗어집니다. 야 야 미수가루랑 저기 바나나랑 빵 먹어? 벗어 다 먹으려면. 내가 볼 땐 당분간은 그렇게 사는 게겠다. 알겠어. 자 나의 미래 누굽니까? 나의 미래. 네. 너의 미래는 뭐 창청하다. 요즘 친구들이랑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커서 어느 대학 갈까 무슨 일 할까 하는 고민이거든요. 근데 저는 10살 때부터 드럼을 췄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드럼 칠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요즘 아빠랑 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고민이에요. 어떤 충돌이 있어요? 저는 계속 드럼 치고 싶은데 아빠는 계속 연기를 하라고 하세요. 저는 진짜 연기에 소질이 없거든요. 옛날에 아빠 영화에 까메오로 잠깐 출연 적이 있는데 막 얼굴도 완전 빨개지고 식은땀도 나서 두 번은 못 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또 멜로 영화 같은 거 찍으면 모르는 사람이랑 막 껴안고 뽀뽀해야 되는데. 엄마 그 변말을 그쵸? 진짜 민망해서 못 하겠어. 야 그게 연기의 최고야. 야 신사자 친구들은 배역이 안 들어와 하고 싶어도. 그러면 저 저녁은 뭘 하고 싶어요 커서? 저는 좀 메탈리카 같은 장수하는 밴드를 하고 싶은데. 야 메탈리카. 아빠는 좀 음악은 수명이 짧다고 하시는데. 메탈리카 드러머가 아빠랑 동갑이거든요. 근데 아직도 막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한 70살까지는 드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음. 향이 안 들어요. 뭐 하시는jat base하고 These lokee 돌이야. 아멘